네.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지난 월요일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어제 쉬었지만 또 미국장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장부터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네. 어제 우리는 쉬었고요. 그래서 28일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8일날 우리 시장은 우려로 시작을 했는데 반등을 좀 했습니다. 월요일날. 미국 시장은 나스닥만이 0.4% 상승하고 다우가 0.49% 하락, S&P500이 0.24% 하락,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59% 하락, 다우가 1.76% 하락, S&P500이 1.55%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뭐 극단적으로 전쟁 관련 이슈가 지금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길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우려 심화로 인해서 유가가 브랜트유가 먼저 100달러 넘었었죠. WTI가 106.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지금 과리가 되고 있지만 106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이 1944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달러 비서가 97%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표만 딱 보더라도. 1.7%? 1.70%이에요? 네. 가격이 7.18%가 빠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상한가 쳤네요. 상한가. 1.3%예요. 1.63%까지 갔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확연하게 전쟁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특징을 보면 전쟁 관련 이수로 인해서 에너셉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강세를 보였어요.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러시아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중국이 수혜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이나 후발 성장주 그리고 경기 소비자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 드리면 예상보다 길어진 그리고 확전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주 지표들의 급격한 변동성이 생겼고 시장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할 때 개파락 시작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차익 프로그램 배수가 3100억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0.8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699포인트 코스닥은 0.93% 상승해서 8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소폭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전반적으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방송을 할 때 유가도 급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화도 급등하고 그랬는데 28일이 2월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통상 최근에 수개월 동안 월, 말에 매도가 더 많았거든요. 28일 날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일부 좀 긍정적이다. 수급 요인에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발전주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원자력발전 관련된 기계 부품, 원리안전 발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상승했고요. 상한가치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와 그리고 전쟁 관련에 포함돼서 철강과 조선 기자자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1월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산, 유동성 축사 우려로 인해서 1월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2월이 끝났는데요. 2월에는 전반에는 좀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 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우려에 관심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리고 경기가 좀 좋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전쟁이 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리세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뭘 걱정을 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전쟁보다도 이 후회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리세션이 만약에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디플레이션 우려로 이동하는, 관심이 이동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경기가 따라가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전쟁이 물리적 충돌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물가가 점차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즉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도 침체되는 거.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계속해서 리세션 얘기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내부 수급과 심리는 일단 적감 해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악재의 반영 수준,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그리고 개별 종목의 오늘 제가 이거 뉴스에 말씀드릴 텐데요. 개별 종목들 중에서 52주 신적가라면서 폭락한 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의 하락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에서 그러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우려한 매수를 내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심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보고서들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정도 반영했으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지만 적감 해소를 좀 해볼까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거 미국의 차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불안하고 전쟁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거 한 번 더 추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시켜보자. 이런 거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인데 얼마나 더 빠지겠냐.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종목별로는 움직이고 있죠. 그 종목별로 움직이는 거는 테마나 아니면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인 종목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막 팔자, 도망가자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고 잘 좀 보면서 괜찮을 친구 하나, 두 개 정도가 눈에 띄면 저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니까. 리오프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낙폭과 대 성장 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우크라인 사태 여전히 봐야 되고요.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이 어떤 게 나오는가. 지금 우크라인의 전제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 숙소에 관련돼서 언급이 어떤 게 나오느냐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보고서와 오늘은 연중 베이직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는 우리 살펴보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월 2일 거래일수는 어제 3월 1일이 휴일이었으니까 3월이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에 우리가 관심 포인트는 3월 10일 날 동시만기, 3월 15, 16일 FFC 회의, 그리고 양회, 4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간 합니다. 중국의 양회, 그리고 러시아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러시아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고 양회가 4.15일, 내일 모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경제정책 발표를 하거든요. 작년에 경제정책 발표할 때 성장 주도의 경제정책에서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분배정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눌렸었거든요. 이게 혹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에 시장이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저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리면서 미국이 지금 2차 하락을 했는데 3차 하락 정도 한 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물리적 충돌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 관망 심리는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나는 어떤 섹터, 어떤 조목을 좀 볼까. 이런 심리가 또 한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엇갈린 시험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들 몇 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러시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1차 협상이 있었는데 5시간 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결과에 발표가 없습니다. 결과가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확정이 되고 있는 거겠죠. 2차 협상은 합의를 했습니다. 2차 협상 2일이라고 하죠. 지금 얘기로는. 2차 협상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러시아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더라고요. 28일날 증권 파장 시장 폐장했거든요. 28일날 거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장이 원래 섰어야 되는데 휴장. 휴장했습니다. 휴장해버렸고요. 그리고 뉴스 여러분 보시면 뱅크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송금 금지. 보낸 것도 받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러시아가 지금 폭락하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섣불리.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외국계 자금 즉 외국계 펀드에 매매 금지령을 했어요. 매매 못 한다는 거예요. 외국계 펀드들이 거기서요. 그러니까 지금 빠질 것 같아서 8, 90%도 못 판단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상장의 러시아 기업들 거래 중지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러시아 기업이 얀덱스라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거래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펀드나 ETF에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은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계의 목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중지돼 버리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죠.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냐. 만약에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서 거래 중지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폐장돼 버리거나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주소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MSCI 이머진 마켓 지수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제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외환 변동소이 너무 확대되고 있고 경제 제재 등으로 투자하기에는 부적합 시장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외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MSCI 이머진 마켓의 러시아 비중은 3.24%가 전체의 이론적 비중이고요. 그 사이에 더 팔거나 사거나 할 줄 알잖아요. 조금씩 바뀌잖아요. 트레이딩 비중은 한 2.6%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에 외국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이머진 마켓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줄어들면 그 자금들은 일단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승급이 금지되고 이러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추키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 우리나라는 이머진 마켓에서 중국의 비중이 32%, 대만 15%, 인도 12%, 제가 지금 오타인데 우리나라는 12%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특히 중국의 외국인들에 들어가거나 나오고 하는 자금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이 2% 맞습니까? 오타입니다. 12%.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무역협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액 기업들의 어느 쪽에 피해가 있고 그런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러시아 수출액이 약 99억 달러 정도. 그렇죠. 1년이에요. 1년이죠. 절대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크지는 않아요. 전체 1.5%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해당 산업이나 섹터에서는 충격이 클 수 있겠죠. 일단 가장 큰 데는 어디 쪽으로 보냐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여기가 수출 감소가 가장 큰 타격이 크다라고 발표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수입하는 물품에서는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여기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게 유화와 에너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시황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화두가 인플레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경기 둔화 우려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준에서 올해 타겟팅을 하고 있는 올해 금리 인상의 타겟팅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고민일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이나 ECB에서 올해 금리 인상은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기에는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인플레 억제에 상춘된 정책을 지금 해야 돼요. 어제 국채 금리가 1.7% 초반까지 빠졌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절마들 제대로 못할 걸 이렇게 배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리 인상 잘 못할 거다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아까 깜짝 놀란 게 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가격이 7.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연상 먹은 거예요. 연상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 두 번 먹은 거라고. 저에게 채권에 대한 감이 별로 없으니까. 쇼친 사람들은 어제 학살당한 거지. 엄청난 거죠. 특히 2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1.63에서 1.3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전쟁 관련해서 급격한 변동성을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쪽 방향으로 가든 나쁜 쪽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급격하게 방향을 들을 때 시장은 텐트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이걸 지금 걱정이 되고 또 인플레도 걱정이 되고 그 사이에서 정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전쟁의 후유증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물리적 전쟁이 끝낸다 하더라도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매크로의 뉴스를 좀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인 얘기나 섹터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폴더오픈 얘기를 제가 가끔 드렸는데 작년에 천만 대 돌파하고 올해 한 1700만 대 예상한다고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높였습니다. 2천만 대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예상보다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삼성에서 팔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팔고 있거든요. 오퍼나 비보에서 팔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패널 점유율이 93%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주도는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3월 들어갔는데 1분기 실적부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요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22년에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여기 스파트폰 관련된 섹터는 좋게 보는 컨센서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가 일단 잘 되고 있는 거죠. S22? SK텔레콤에서 개통하셔야 됩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이라고 그러던데 정프로폰으로 소문났죠.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디렘 익스체인지에서 반도체 가격 발표하잖아요. 2월 반도체 가격 발표를 했습니다. 랜드플레시는 좀 오르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현물가에 상승을 했어요. 고정가는 보악권에 있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요. 랜드플레시의 공급에 차질이 좀 생긴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현물가는 지금 현재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우리나라 용산에서 팔고 사고 파는 걸 현물가라고 하고 딜러들이 하는 걸 고정가라고 하는데 고정가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 차질이 일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버용 디렘 고정가격은 전문기 대비 약 7.8%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락하는 쪽은 고정 디렘은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DDR5 얘기하잖아요. 제품 믹스에 주력한다. 이것이 관건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DDR5는 올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쪽이죠. 그리고 PC 디렘 고정가격은 보악권에 있다. 보시면 서버 디렘은 빠지고 PC 디렘은 보악이고 랜더플레스는 오르고. 그래서 혼조 상태인 거죠. 혼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수출입 동향 발표됐습니다. 이거 무역 적자될까 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무역 흑자는 지난 12월과 1월에 2개월 연속 적자였거든요. 이번에 소폭이나마 흑자로 전환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원비 20.6% 증가해서 539억 달러 정도 됐고요.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530억 달러인데 수입이 늘어난 것은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도 이거 보면 되게 깜짝 놀랐는데 에너지 수입 금액이 전년 넘기에 82억 달러였는데 지금 12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530억 달러 중에 125억 달러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지 않겠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좀 더 늘어나면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섹터로 보면 반도체가 24%, 컴퓨터 44%, 디스플레이 39%, 가전 14%, 철강 40%, 유화 24%, 바이오엘스 24.7% 정도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숫자를 보면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진짜 간단하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작년 초 나왔을 때만 해도 기저효과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기저효과가 없는 거거든. 원래 작년 2월에 수출 좋았잖아요. 작년 2월 대비도 20% 사실도 월간 최대치에다 일간 최대치가 나오는 거니까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간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2월도 좋지 않았는데 어떤 우리 수출에 힘 써주신 진짜 우리 기업들 또 정말 일 열심히 해 주신 분들 정말 응원을 좀 드리고 싶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나라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이 20.9% 증가했고 중국이 16%, 유럽이 8.6%, 아시안이 38.4%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6%, 유럽이 8.6%로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 수출을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시안이 많이 늘면서 이걸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즉 중국하고 유럽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같이 봅니다. 유럽이 좋아지면 중국이 좋아지고요. 중국이 뭔가 좋아진다고 하면 유럽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럽과 중국이 같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국, 유럽에서 많이 늘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마지막으로 안타깝습니다. 52주 신저가 종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최근에 상장한 거 빼고 2471개 종목 코스피가 932개고요. 코스닥이 1532개거든요. 코스닥이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2주 신저가 종목이 52주라고 하면 작년 3월부터 생각하는 거잖아요. 1년? 1년이요. 그런데 작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고점이 작년 6월이었거든요. 사실 고점 갔다가 내려온 건데 신저가 종목이 995개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40.3%가 지금 52주 신저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주도 섹터만 확 내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내렸다는 얘기죠. 10개 중에 4개가 52주 신저가라는 거죠. 1년 내 최저가라는 거죠. 1년 내 최저가라는 얘기는 거의 반 도망이 될 겁니다. 가격이 전부 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피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의 939개 중에서 411개, 43.7%고요. 코스닥은 1532개 중에서 584개로 38.1%이고요. 여러분, 제가 나열하지 않으면 다 아시겠지만 시가총회 상위 종목에서 보면 카카오, 네이버, LG와 삼성, SGI, 현대차, 셀트로 헬스케어, LCLB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신저가를 내고 있는데 52주 신저가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정말로 기업가치나 아니면 실적이나 현대차나 LG왕이나 SGI나 실적이 감액이 엄청나서 이렇게 가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실제 좋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의 성장성이 확 떨어졌느냐. 앞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52주 신고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신저가가 많은 섹터는 의약품 섹터예요. 섹터를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는데 섹터 분류할 때 의약품은 52개가 있는데요. 34개, 65%가 지금 52주 신저가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반면에 52주 신고가,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또 신고가도 있겠죠. 52주 신고가는 191개로 7.7% 정도인데요. 코스피는 6.8%, 코스닥이 8.3%, 그러니까 100개 중에 7.7%, 7.7%이니까요. 10개 이내로는 또 신고가 종목들도 있어서 확연하게 물론 절대적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많지만 또 올라오는 52주 신고가 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100개 중에 40개는 52주 신저가, 한 8개 정도는 신고가. 더출 숫자는 잦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격이 지금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들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금주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가 우리 시장에서 흔하게 보는 경우는 아니에요. 전체의 40%가 52주 신저가까지 나오는 시장이면 지수 자체는 절대 수치가 고점 대비 20% 빠졌지만 우리가 굉장히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생돼서 40%, 50% 빠질 때 그럴 때 정말 한 50%, 60% 이렇게 신저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찔끔찔끔 빠지다가 1월에 한 번 빠지고 2월에 전쟁 우려로 해서 한 번 빠지고 그런데 요즘에 또 2월에는 빠지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월에는 안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종목별로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장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려 상황과 지금의 지수의 하락폭과 그리고 가격의 하락폭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이 가격까지 빠질 만한 이유가 되는가 이 가격에서 얼마나 빠질 확률과 폭을 계산해보고 조금 정상화됐을 때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올라갔을 때 얘들의 상승폭과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실제로 요즘에 따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나요? 투자 아이디어 가져왔으니까 하나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기 실적에 요즘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요. 관심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캡처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발처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의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확 내리지는 않았어요. 연간으로 좀 많이 내렸는데 1분기까지는 아직 내려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점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제 3월 됐습니다. 3월 말과 4월 되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주의점이 봐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역량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하고 이익 간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A라는 기업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익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물론 이래서는 비용도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역량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매출하고 실제 이익 간의 괴리가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좀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전반적으로 미래보다 현재 실적 활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걸 우리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 말고 당장의 실적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돈들이. 이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일부 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그렇게 컨셉이 많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반도체와 금융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핸드셋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죠.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대되는 섹터는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인 철강, 비철금속이 수혜이지 않겠냐라는 보고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엔데믹 전환에 수혜가 되는 음식료가 즉 원재료 가격을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섹터잖아요. 이쪽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어닝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리오프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리오프닝 관련 주문들을 계속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섹터별로 수익률로 봤더니 여행 레저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면세 화장품,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음식률 이런 순서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좋겠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쭉 한번 이슈들 또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 수목금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유효암